고등이 모르면 폭망하는 중딩도형 베스트 5 그 2위입니다. 수학 만점으로 가는 대단, 수학은 이지, 이지, 쉽게 가르치는 선생 넘버원 이지훈입니다. 자, 2위, 도대체 2위는 무엇인가? 고등이 모르면 폭망하는 중딩도형 2위, 바로 이겁니다. 평면도형의 성질입니다. 평면도형의 성질. 즉, 다각형의 성질, 삼각형의 성질, 사각형의 성질. 그래서 평면도형의 성질은 첫 번째, 도형의 성질. 뭐 평행선, 직선, 두 직선의 위치관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삼각형의 성질, 사각형의 성질. 이런 것들이 도추에 숨어져 있습니다. 자, 중학교 다 배웠던 거야. 삼각함수, 삼각함수 여러 가지 수열 다 들어있겠고요. 수학2의 미분적분, 함수의 극한만 들어있지 않고 미분적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확률과 통계 순요가족 확률 계산 들어있고요. 미적분 수열 극한, 미분적분 전체, 기아 전체, 이과는 전체에 들어있습니다. 문과는 한 두 단원, 여기 한 단원 빠지고 한 단원 빠지고 한 단원 세 단원 빠지고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단원에 연계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고등수학 상하에 연계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거는 중학교 내용 그대로 가는 거니까 고등수학 상하에 다 연계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에서요. 우리가 여기가 직각입니다. 또 여기도 직각입니다. 직각, 직각을 이용한 무슨 공식? 소공, 뭐 이렇게 있겠고. 이게 직각, 삼각형의 어떤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다각형의 성질들을 갖고 수열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 평가원 기출입니다. 정사각형 넓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겹치는 부분이 얘가 직사각형의 넓이입니다. 결국 사각형의 성질을 이용해야지 이것을 풀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순요가 조합입니다. 삼각형이, 정사각형이 네 개가 있습니다. 그때 색칠하기입니다. 회전에서 일치하는 건 똑같습니다. 이건 합동의 어떤 형태가 도형의 성질을 갖고 있어야겠고요. 확률의 계산입니다. 원 위에 여덟 개의 일정 간격의 점이 있습니다. 직각, 삼각형에 대한 확률을 구하라. 그럼 여러분, 직각, 삼각형이 뭔지 이 지름의, 이 지름의 원주각은 90도입니다. 지름의 원주각은 90도입니다. 이런 성질들, 원의 성질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삼각형의 성질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평면 도형의 성질들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 수열의 극한입니다. 수능 기출 문제인데요. 쭉 보시면, 여기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그 내부에 다시, 한 명의 1인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쪼갭니다. 이렇게 n분의 1씩 찾기 쪼갭니다. 여기서는 정사각형의 성질들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중학교 도형의 성질들을 파악해야지 마니, 규칙성을 발견하고, 그 규칙성을 일반화시켜서 극한을 취해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수능 기출이에요. 좌표 평면상에, y는 n분의 1인 x, 그 다음에 x는 n이 있는데, 여기가 직각 삼각형입니다. 그 안에 내접하는 내접원이 있습니다. 이 내접원의 중심이 바로 내심입니다. cn이, 저 삼각형의 내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 이 삼각형의, 이 삼각형의 합을 구해서, n으로 나눴을 때 극한값 구하라. 그럼 난 이 내접원의 반지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내심의 성질을 알아야지만, 이 내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미분법입니다. 미분법 어떻습니까? 사다리꼴의, 이 반원에, 내접하는 사다리꼴의 성질입니다. 사다리꼴이 뭔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사다리꼴의 정의는 무엇이죠? 아니면 등변사다리꼴의 정의는 무엇이죠? 이것은 등변사다리꼴입니다. 정의는 무엇이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꿰뚫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기하, 평면 벡터입니다. 정육각형이 있습니다. 정육각형은 6개의 정삼각형이 있겠고, 평행사변형,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셋, 그 다음에 넷, 그 다음에 다섯, 6개의 평행사변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런 것들을 분석해내셔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 공간의 공간자폼입니다. 중학교 도형이, 어떻게 해요? 이런 입체가 있었을 때, 이건 중점 연결, 중점 연결 정리입니다. 중점끼리 연결했을 때,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 이건 도형의 성질, 평행사변의 성질을 묻고 있습니다. 평행사변의 성질을 묻고 있겠고, 그 다음에 중점 연결 정리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따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연기가 됩니다. 중학교 도형이.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모르면 망합니다. 고등학교 와서 진도가 안 나가요. 왜? 중등 도형 때문에, 중학 도형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가요. 콱콱 막힙니다. 그래서 수학을 포기한 사람이 60%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려면요, 이 중학 도형의 깨진 벽돌을 채우셔야 됩니다. 금간 이, 금을 메꾸셔야 됩니다. 빵구란 부분을 메꾸셔야 됩니다. 갑시다. 평면 도형의 성질, 이지, 개념과 원리 시작합니다. 자, 도형의 성질 첫 번째 보겠고요. 삼각형의 성질 보겠고요. 삼각형의 성질, 이 세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도형의 성질 알아봅니다. 다각형의 각의 성질입니다. 각의 성질. 우리가 하나의 직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직선을 긋습니다. 그럼 각이, 하나, 둘, 셋, 넷,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4개가 생기죠. 평면상에서. 그때 우리는 보통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큰 각과 작은 각 중에서 이 작은 각을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때 이 A에다가 이 각을 X라고 할게요. 그럼 A 더하기 X는 평평한 각, 180도 되는 거 맞습니까? 평평한 각은. 그러면 난 여기에다가, 이 X에다가 이걸 더해주면 얘랑 얘도 180도가 되겠죠. 그럼 이 각이 뭐가 됩니까? X에다가 A를 더한 게 180도면 X에다가 뭘 더해야 180도 됩니까? 역시 A를 더하면 180도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각과 이 각이 같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각은 서로 꼭지를 맞댔죠. 막꼭지 각입니다. 막꼭지 각은 그래서 같은 겁니다. 기억나시죠? 여기에 이 직선과 평행이, 평행선을 하나 딱 그어줍니다. 이렇게. 평행선을 그어주면, 우린 같은 위치의 각, 이 각, 이걸 평행도 시켜주면, 이 각과, 그 다음에 이 각이 같지 않습니까? 그것은 같은 위치의 각, 동의각이라고 합니다. 평행일 때, 평행일 때, 지금 평행이라는 조건을 해서 가는 겁니다. 동의각이 같습니다. 평행일 때는. 그랬더니 얘랑 얘랑 같고, 그럼 얘랑 얘랑도 같잖아. 각이 엇갈렸잖아. 평행일 때는 억각도 같습니다. 됐죠? 이런 상황들 기억나십니까? 그때 또 하나의 직선을 딱 그었습니다. 그럼 삼각형이 딱 생기는 거죠. 그때 얘를 비각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직선에, 이 직선에 역시 평행선이니까, 엇갈린 각. 얘도 비각이 되겠죠. 엇갖 같다고 증명했기 때문에, B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각을, 하나 남은 이 각을 내가 C라고 한다면, 우린 A 더하기 B 더하기 C, 얘는 무슨 각? 평각이죠. 180도죠. 그런데 이 C에다가, 이 A를 더하고, 이 B를 더할게요.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방금 전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80도라고 했잖아.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이 삼각형의, 무슨 각? 내각의 합. 새 내각의 합. 그래서 180도가 되는 겁니다. 삼각형의 새 내각의 합은, 180도라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지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180도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다각형의 각의 성질입니다. N각형의 내각의 크기야. 먼저 삼각형의 내각의 크기야. 몇 도? 180도. 얘가 새 내각의 크기의 180도라고 배웠잖아. 그러면 사각형은요? 사각형은, 여기서 대각선 하나 딱 그어봐. 그럼 삼각형이 몇 개 생겨? 두 개 생기잖아. 180도가 몇 개? 두 개. 180도가 몇 개? 얘가 두 개. 그럼 30도가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오각형은요? 오각형은 탁 탁 그어떤이 삼각형이 몇 개 생겨? 세 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180도가 몇 개가 있어? 세 개. 이해되죠? 그럼 육각형은요? 규칙성 발견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연결해지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180도가 삼각형이 네 개니까 네 개가 있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규칙성 발견. 이게 수열이에요. 그러면 우린 N각형의 네 각이 크기야, 분. 삼각형은 180도 곱하기 1이야. 삼각형은 180도 곱하기 1이야. 사각형은 180도 곱하기 2이야. 오각형은 180도 곱하기 3이야. 육각형은 180도 곱하기 4이야. 그러면 N각형은 얘보다 얼마 작아? 얘보다 얼마 작아? 얘보다 얼마 작아? 이 식 잦잖아요. 그러니까 N각형의 네 각이 크기야, 분. 180도 곱하기 N-2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이게 헷갈리면, N-2인가 3인가 헷갈리면 삼각형이 180도잖아. 3을 대입해봐. 3-2, 1을 대야 되잖아. 그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 N각형의 한 네 각의 크기는 이것들을 다 더해주면 180도 곱하기 N-2래. 그러면 정삼각형은 세 각이 다 똑같잖아. 3으로 나누면 되겠잖아. 그럼 3분의 180도니까 60도가 되는 겁니다. 정삼각형은 4분의 180도 곱하기 2, 3분의 60도니까 각각이 90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 N각형의 한 네 각의 크기는 네 각의 크기의 합을 N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N개가 똑같은 거니까. 이해되시겠죠? 오케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린 N각형의 외각의 크기의 합은 몇 도라고 배웠습니까? 옛날 기억나십니까? 360도라고 배웠죠. 그쵸? 자, 보세요. 삼각형이 외각 하나, 그 다음에 둘, 뭐 세 개. 그러면 한 개, 두 개, 이 세 개의 합을 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네 각이 이 X, Y, Z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나는 저기서 이곳은, 이 외각은 180도 빼기 X가 되는 거고 이 외각은 평각이 180도니까 180도 빼기 Y가 되는 거고 이 외각은 180도 빼기 Z각이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잘 봐. 규칙성을 발견해야 돼. 180도 곱하기 3이지. 세 개니까. 빼기. X 플러스 Y 플러스 Z 맞습니까? 잘 봐, 규칙성을. 자, 그러면 이 3의 의미는 뭡니까? 삼각형이니까 3이지. 그러니까 180도가 세 번 곱해지는 거야. 여기서 180도 한 번, 두 번, 세 번. 거기서 내각의 합을 빼는 거지. 내각의 합을 빼는 거야. 그 내각의 합이 뭐지? 180도 곱하기 3 빼기 1이잖아. N 빼기 2잖아. 빼주면 여기서는 180도, 180도, 3 빼기 2지. 3 빼기 2. 그치? 그러면 이건 1이잖아. 세 개에서 한 개 빼주니까 180도 곱하기 2가 되는 거지. 360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각형은 외각의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180도가 네 개가 있는데 거기서 뭘 빼줘? 이 내각의 총합을 빼주는 거지. 그러니까 180도 곱하기 얼마가 돼? 4 빼기 2를 빼주는 거지. 그죠? 180도 곱하기 2를 빼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180도 곱하기 얼마가 돼? 곱하기 4 빼기 4 빼기 2니까 곱하기 2. 이거 역시 360도가 되는 거 맞습니까? 그렇죠? 사각형의 외각의 총합도가 360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N각형의 외각의 크기의 합은 우린 180도가 N각형은 N개가 있어. 거기에서 N각형의 어? 내각의 합 180도 곱하기 N 빼기 2를 빼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 180도 곱하기 2만 남는 거지. 그래서 무조건 어떤 각형이든 360도가 된다는 사실을 규칙성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나 혼자 하는 건가 지금? 응? 다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각형은 그래서 360도가 되는 거야. 전부 다 삼각형은 삼각형은 오각형은 육각형은 무조건 360도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하려나 봅니다. 정 N각형의 한 외각의 크기는 360도가 다 똑같잖아. 정 N각형은 삼각형이 360도라면 세 개가 똑같으니까 3으로 나누면 되겠지. 그렇죠? 그러면 120도 한 외각의 크기는 120도 정삼각형의 사각형은 4로 나누면 되겠지. N각형은 N으로 나누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삼각형의 한 외각의 크기는 삼각형의 한 외각의 크기 외각의 크기는 난 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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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라고 하고 얘를 Y라고 하고 얘를 Z라고 할게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몇 도입니까? 180도입니다. 그렇죠? 그럼 내가 구할 이 외각은 180도 빼기 X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180도에서 X를 뺀 거니까 얘는 뭐랑 똑같습니까? 이거 X를 Y 플러스 Z가 180도 빼기 X와 같지 않습니까? 따라서 Y 플러스 Z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내각의 합과 이거 두 개를 더한 것 얘는 뭐랑 똑같다? Y 플러스 Z랑 같다. 삼각형의 한 외각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그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 합과 같다는 사실. 알겠죠? 여러분들 일일이 다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너무 친절하지 않습니까? 중딩수학입니다. 근데 고등이 모르면 폭망합니다. 여러분 고등학생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망합니다. 이 정도는 갖고 계셔야 돼. 어디에서 나올지 몰라. 여기에 미분이 붙고 여기에 극한이 붙고 여기에 수열이 붙고 여기에 함수가 붙는 겁니다. 여기에 확률이 붙는 거고. 오케이. 여러분이 지금 고등학교 때 배우는 수학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중학교 때 배웠던 수학이 흔들리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걸 채워주고 있는 겁니다. 수학이 어려워 절대 포기하지 마 개념이 흔들려 절대 포기하지 마 원리가 헷갈려 절대 포기하지 마 수학은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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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멘